고려와 조선에서도 명문가로 자리잡은 경주김씨,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이때 외구토벌의 공으로 포상받은 경상도 도순문사 조민수는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린다. 이에 우왕은 회답하는 교서를 지으라는 명을 내리는데 하지만 김자수는 전날 김해 대구에서 있었던 외구와의 전투에서 조민수가 비겁하게 도망하여 많은 사조를 죽게 한 사실을 들어 명을 받둘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왕명을 거절한 죄로 전라도 돌산에 유배된다. 그 후 공양왕 때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중신은 불사 이군이라며 고향인 안동에 은둔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태조 이성계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태종 이방원이 다시 부르자 지금의 태재 고개인 경기도 광주 추령에 이르러 절명구를 남기고 자결한다. 김자수는 죽기 전 자손들에게 자신을 추령에 묻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 추령에 있으며 당시 묻었던 묘비는 지금도 세우지 못하고 누워있다. 조선 중기의 인물로는 충암 김정이 있다. 그는 조광주와 더불어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정은 중종 2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에 살인파의 성장과 함께 승승장구하여 34세의 젊은 나이에 형조판서 겸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된다. 그는 조광주 등과 함께 혁신정치를 시도하였으나 홍구파의 공격으로 일어난 김효사화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4개월 만에 사약을 받는다. 김정은 1545년 인종 1년에 복관되고 1646년 인조 24년에 영의정에 추증된다. 그리고 사후 270년이 지난 1790년 정조 14년 사당에서 영구히 제사를 지내는 불천위가 된다. 그는 현재 대전시 동구 신하동에 묻혀있다. 그는 현재 대전시 동구 신하동에 묻혀있다. 주사체와 세안도로 잘 알려진 김정은. 그는 시, 서, 화는 물론 금석고증학, 경학, 불교 등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19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석학이며 청나라에도 이름을 날린 글로벌 지식인이다. 그는 조선정조 때 충남예산에서 태어났는데 영조가 지극히 사랑한 화순 옹주와 김한신의 증손자다. 김정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백이 뛰어나서 일찍이 북학파의 1인자인 박재가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된다. 24세 때 생부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영경에 갈 때 함께 동행하는데 그때의 경험이 그의 학문적 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다방면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조선은 문과에 급지하여 벼슬이 형조 찬판에 이르렀으나 19세기 세도 정치하에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 55세에 제주도로 유배가서 9년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김정이는 서투른 듯 하면서도 맑고 구화한 그만의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국보 제 180호인 세한도도 이때 그려진다. 또한 그는 금석학의 대가이기도 한데 북한산 순수비와 문무왕비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스님인 김견명 그리고 구한말 격동의 시기에 갑오개혁을 주도한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 대신인 김홍집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김두관 국회의원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 연예계에는 탤런트 김일, MC 김성주가 있고 가수 소찬휘는 본명이 김경희고 케이윌은 본명이 김영수로 모두 경주 김씨다. 이외에 NC소프트 CEO인 김택진. 202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피규어 여왕 김연아도 경주 김씨죠. 이외에 NC소프트